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대웅제약이 되겠구요. 후보번호는 069-6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24일 오후 3시 1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이제 악재 아닌 악재가 또 나왔네요. 이거 나보탑 위소송 종결 대웅제약 냉담 왜? 골머리를 앓던 미국 소송이 끝났는데 대웅제약의 반응이 예상과 사뭇 다르다. 자신을 제외한 에볼루스와 엘러간 메디톡스 3자간 합의로 책임은 없고 이득은 챙겼다는 풀이로 아쉬움은 있지만 위안도 될 것 같다. 시원석법쯤으로 추정됐던 것인데 감지되는 반응은 냉담한 그 자체이다. 우선 대웅제약의 합의에서 배제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대웅제약 한 관계자는 ITC 최종 결정에 대한 미국 연방순항항소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 이에 따라 대웅제약이 항소법원의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한 시점에 다른 한 곳에서 3자 합의 결정이 발표됐다면 에볼루스 입장에서 사업 지속에 대한 열망으로 덜컥 합의해준 것 같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나보타 판매가 주업인 에볼루스 입장에서야 공백 없는 지속적인 판매가 지상 과제인 만큼 어떻게든 합의하고자 했을 법한데 원고 측인 매티톡스나 엘러간이 특히 이 시점에서 합의한 것은 의외라는 풀이다. 합의는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원고 측 입장에서 합의를 하려 했다면 판매금지 10년이 나온 ITC 예비결정 당시나 조금 기다려 법원 최종 결정 후 칼자료를 준 상태가 적기이다. 대웅제약은 소송 당사자인 자사 몰래 코너에 몰린 에볼루스를 상대로 서둘러 합의한 말 못할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대웅제약 관계자는 항소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인용 판결이 미국 시간으로 휴일인 15일 나왔는데 휴일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면 ITC 내부 분위기에서 이상 기료가 감지되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티톡스 대표이사 및 이 회사 보틀리놈 톡신 이노톡스 관련 국내 민영사 재판 진행에 대한 매티톡스의 우려도 합의를 서두른 한 배경이 된 것 같다고 분석을 했고요.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합의금의 경우 그동안 들어간 소송 비용을 감안하면 큰 의미는 없다고 말하고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번 합의에 따라 매티톡스와 엘러간이 에블로스의 2대 주주가 되는 셈인데 그 칼자로는 대웅제약이 진상으로 향후 상황 전개가 궁금하다. 어쨌든 간에 대웅제약 관계자는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어 대응을 하기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또 조금 애매한 불확실성 관련해서 또 이슈가 생겼네요. 또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대웅제약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코로나 임상 3건 진행 대웅제약 3일상 착수한 사연 코로나 치료대로 개발 중인 호위스타의 이제 카모스타트죠. 임상 1상을 진행한다. 코로나 치료 임상 개시 후 8개월 만에 첫 임상 1상이다.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개발 중이라 별도 임상 1상이 필요 없는 데다 이미 관련 임상 3상이 3건이나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임상 1상 돌입의 목적에 관심이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대웅제약 지난 23일 시작처로부터 호위스타의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고 건강한 성인 대상자에서 호위스타 투여 후 용량에 따른 안정성, 약동, 악적 그리고 특성을 비교하려는 평가, 비교 평가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2, 3상은 경등, 중등증, 코로나 환자에서 호위스타의 유효성, 안정성을 평가하는 내용이고 지난해 12월에 렘데시비와 병용법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3상을 올해 1월엔 코로나 예방을 목적으로 한 임상 3상을 각각 승인받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필요가 없던 상황으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웅제약의 임상 1상에 돌입한 것은 새로운 용량을 승인받으려는 목적으로 해석이 되고 현재 호위스타는 100mg 용량으로만 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문제는 코로나 치료를 위해 100mg 용량을 한 번에 2장씩 하루 3회 복용토록 임상이 디자인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런 이유로 200mg 용량을 신규로 허가받아 한 번에 2장씩 복용하는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 대웅제약의 목표고 나과 호위스타가 코로나 치료제로 상용화되는 상황까지 내다본 조치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그래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 번에 2장씩 복용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기존의 100mg 용량 대신에 200mg를 새로 허가받으려는 것이라면 이번 임상 1상에 다른 목적은 없는 것으로 한다 어쨌든 이건 다행이네요 뭔가 이제 보완이 필요하거나 어쨌든 임상 1상 승인을 받고 이 상에 가면 그런 보완점은 없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딱히 뭐 악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호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웅도 똑같습니다 대웅도 똑같은데 지금 계속 웨인에서 그동안 물량 들어왔던 것을 다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계에서도 조금 오늘 매도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일단은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데 안 좋은 기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 번 팍 튀면은 이런 식으로 좀 들락날락 조정해줬다가 이렇게 한 번 슈팅이 한 번 나와줘야지 정상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갔다가 한 번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은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잠깐의 기대감만 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지금 호이스타정에 관련해서 뭔가가 좀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올라가 준 거는 참 고마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여기서 더 이렇게 떨어졌을 거를 한 번 슈팅이 나와준 다음에 근데 좀 큼직큼직막하게 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요게 일단은 121선 지지를 현재 받고 있는데 여기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10만원까지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실 분들은 평당가를 어느 정도는 좀 맞춰서 낮춰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응제약도 오늘은 간단하게 기사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음 방송에는 좀 차트 분석 위주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 네이버에 AP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에 무료추천 라이브 있는 부분 있죠 라이브 부분 있는 쪽에 무료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밑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무료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클릭을 해보자면 저번주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뭐 3전 2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갑니다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수익권 한 종목은 이제 홀딩 종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일단은 공지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부분이 있고 항상 미국장 다우지수나 나스닥 관련해서 체크해서 항상 올려주시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9시에 추천이 나가요 마이크 프로앤드 현재가 8,0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대림제지 9시 2분에 삼보판지 이런 식으로 항상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갑니다 이런 차트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항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 매수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뭐 금일 수익 종목 대림제지 삼보판지 금일 보유 종목 마이크 브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이런 공지도 나갑니다 뭐 초단태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매일 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으로 매일 초단태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이제 뭐 몰빵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전에 장시황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좀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